첫 포인트 하성빈 하성빈의 서브 안태용의 공격 안태용의 공격 짧은 볼 공을 깎아 하성빈이 앞서 있습니다 안태용의 공격 상황에서 하성빈의 서브 넷츠막 안태용의 공격 안태용의 공격 안태용의 공격 안태용의 공격 하성빈 직선 코스 한 차례 노려받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비스 렛 포인트 안태용 여기 안태용 서브 안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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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성빈 하성빈 아하 한점 앞서있는 안태형 하성빈이 태형 수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형 서비스렛 하성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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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태형 상황에서 안태형의 서브 회전에 걸린 공 리시 안태형 넥터 밀려있습니다 하성빈 하성빈 뜬 볼 마무리하면서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선취 포인트 하성빈 안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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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하성빈 포어핸드로 다시 한번 득 안태형 빠르게 백핸드 안태형의 백핸드 안태형의 백핸드 하성빈 포어핸드 전원 안태형 리드중인 하성빈 서브 하성빈 하성빈 공격 하성빈 안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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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성빈 3 안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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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안태형 지수 3 도움이 스킷 하성빈의 중요한 안태용의 공격 하성빈의 공격 빠져나 하성빈의 서비스 안태용 하성빈의 공이 하성빈의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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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성빈의 공격